데뷔 때는 단발이었는데 긴 머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정면부터 방찰이 한번 안녕하세요. 동호선화의 주사 도전소녀입니다. 네, 요정리도 사려입니다. 긴 머리로 변신했습니다. 긴 머리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본인의 머릿결이 맘에 드는가 보죠? 슬쩍 한 번 또 쓰다듬어주고 눈 맞춤 우리 기사님들이 한번 쫙 햄님이라는 별명을 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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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님이 차경량 네, 좋아요. 손인사 밝고 아주 깜짝하게 손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쭉 한번 우리 기사님들과 아이컨택 한번 해주세요. 아, 해 같던데. 빤짝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과 또 오늘 의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군요. 손인사로 출발합니다. 다시 이하 양. 아, 웃을 듯이 안 웃을 듯이. 아주 큰 것 같기도 하구요. 막내지만 여전히 쑥쑥하고 있는 언니들의 사랑을 받아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판 양이 다치지 않은 경제의 사랑을 받아서 이하 양이 다치지 않은 선발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앤입니다. 네, 순한 외모를 자랑합니다마는 파워풀한 댄스를 또 무대에서 선보이는 멤버. 좋아요, 비타민 같은 새콤한 포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살랑살랑 손인사가 예,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사진 찍어보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손인사로 출발해보죠.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라고 소개됐으니까 애교 있는 포즈도 한번 부탁해볼까요? 자, 애교 넘치는 포즈 네, 아, 좋아요. 네, 아, 상큼해. 아, 상큼해.